네, 작주신당의 정정은입니다. 우리가 귀가 두 개죠. 귀가 두 개라는 거는 어찌 됐든 전유자우, 좌측, 우측 남의 말을 잘 들어서 내가 그걸 씹어 먹으면 되거든. 근데 이 절망을 느끼는 사람들은 뭐냐면 본인이 내뱉는 말이 정말 바빠. 자고로 성격이 급한 사람치고 출세하는 사람이었고 성격이 급한 사람치고 제자치고 득도하는 사람이 없다 그랬거든. 조금은 본인들이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이런 거를 전부 다 내뱉고 살 수는 없는데 지나치게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남의 말이나 어떤 거를 듣는 것보다는 자기 주장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주장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시내에서는 그래 네가 이 얘기 다 해라 이래야 되는 거거든. 이 사람은 귀가 두 개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한다는 거지. 또 하나 어느 책에서 나왔던 기절에 그런 대목이 있었거든. 피가 흐르듯이 생각이 흐르게 하라. 그 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또 뭐냐면 자기가 어떤 부분에 생각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 우리가 그렇잖아 뭔가 밥을 하더라도 찰밥이 맛있을까? 맵살이 맛있을까? 오늘은 반찬을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생각하시잖아. 이와 똑같이 본인한테 뭔가가 어떤 부분이 되었든. 그게 사업이 되었든, 학업이 되었든, 그게 연애가 되었든. 이 본인이 여기에서 생각을 해서 어떤 고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침이면 그냥 자연스럽게 눈뜨고 저녁이면 자연스럽게 자고 그냥 습관적으로만 갈 뿐이지 구체적인 어떤 생각들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 우리가 뭐 스쿠르테스가 했던 것처럼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힘은 정말 너 자신이 누군지, 너 자신이 어디 왔는지, 너 자신이 뭐 하러 왔는지 너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하라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생각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볼 때는 그냥 이거는 절망이 아니라 폐망이야. 그냥 폐망. 그냥 이 사람들은 신에서는 그냥 그래,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건전하게 눈 뜨고 저녁에는 술 한잔 먹고 그냥 자빠져 자 그 얘기를 하시거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래. 이런 사람을 만날 때는 제일 안타깝지. 어쨌든 절망을 느끼지 아니하게 기가 좌측 있고 우측 있습니다. 좌측용 우베코라 생각하시고요. 남의 말을 들어서 내 것으로 반드시 씹어드세요. 그리고 뱉으려고 하는 말은요. 한 번쯤은 급한 성격이라고 자랑하지 말으시고 내가 뱉는 말을 한 번쯤 꿀떡 넘어가 보고 성격을 조금은 까라앉혀보시면 본인들에게 그래도 오늘보다 내일이 분명히 나아진다라는 걸 알고 갔으면 좋겠다. 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